안녕하세요. 8년 9월 보장의 판결식의 판결입니다. 2013년 10월 15일자 8년 9월입니다. 선의인정과 법륜실 상권입니다. 상권위는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타 234 55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인의 소고요. 원고는 파상관제인이고 피고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상권위인데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승소치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은 2019년 2월 26일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빌라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6일 등기를 마쳐줍니다. 그리고 A는 2019년 9월 9일 날 파산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26일 날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원고는 파상관제인으로 선임되면서 A라는 사람의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원고가 한 1년 전쯤에 팔았던 이 부동산 빌라 유일한 부동산인 빌라 이 빌라를 사간 피고가 피고와의 그 매매를 고의에 의한 부인의 대상으로 주장하면서 피고와의 매매를 부인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원심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인은 추정이 되는데 그 선의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해서 선의항변을 배쳐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원고 승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에서 반환하게 되는 거죠. 이 파상관제인의 부인의 손은 채권자 치소권과 유사합니다. 부인의 손은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인기가 대상이 되고 이게 채권자 치소권과는 약간 다른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파산 관제인이고 채권자인은 채권자가 되겠죠. 이거는 사회 행위,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할 법률에 대한 거고 여기는 비슷한 거,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그리고 사기부의 악의도 추정되고, 이게 결국 유사한 거죠. 수익자의 선의 증명을 하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응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A, 이 채무자, 파산된 사람, 이 사람은 생활정보제에 광고를 낸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서 매수자를 타진합니다. 즉, 피고가 나 싼 거 사겠다라는 광고를 냈고 채무자가 그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전화를 건 거죠. 그래서 매매대금은 8,500만 원과 8,000만 원에 서로 협상을 하다가 결국 8,200만 원에 타결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에 보면 채권치액이 7,980만 원짜리, 1,500만 원에 두 건만 있었고 그 다음에 전세금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른 가압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사 매매대금은 1억 1천만 원으로 기재를 했긴 했는데 이는 향후에 양도세 대출을 고려해서 합의하여 높여 기비한 거고 이에 관한 별도 합의서도 따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8,200만 원인데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계약 매매대금만 1억 1천만 원으로 한다라는 그 합의서 내용까지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매매계약 7개월 후에 채무자가 파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매수 후에 1,100만 원으로 들어서 미모델링을 했고 B에게 임대를 해줬다가 다시 7월, 8일, 그러니까 한 달, 2001년 정도 지나서 C에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A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선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원심은, 아니 생각해봐 이거 너무 싸게 산 거 아니야? 또 1억 1천만 원짜리를 8,200만 원에 샀으니까 굉장히 싸게 산 거다. 그러면 이거는 파산 채권자를 해야만 알고 있었다라고 여기서 선의 추정을 번복, 선의 입증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 이런 거는 선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나머지 사정을 보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정을 보니까 피고는 A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가계 협상을 해서 찾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입원들도 하고, 임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파산 채권자 해야만 하는 그런 선의였다고 봄이 충분하다고 본 거죠. 문제는 부인의 소외에서는 악인의 추정이 됩니다. 선의 증명은 수익자가 해야 되고, 선의 내용은 파산 채권자 해야만 알지 못하는 것이 선의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이 판례를 보면, 아까 제가 사실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다 사실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사안적 사실을 통해 요건 사실인 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률심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사실 인정에 관련해서 간접 사실들이 인정되는데 그에 따라서 요건 사실인 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런 판결들은 사실 인정에 관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꾸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사실 인정에, 요건 사실을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자꾸 대법원 판례를 내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판결입니다. 결국은 이런 판결을 하니까 대법원이 쓸데없이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과는 훨씬 작은 사건만 처리합니다. 그러면 연방대법원이 모든 학업시설이 다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다 안 하고 자기 일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 서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대법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일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모든 사건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하려면 이런 사건들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건들은 과감하게 하급심에게 맡기고 대법원은 보다 중요한 법률심에 집중해서 그런 판결들을 빨리빨리 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사건 안 하고 5년 거리 사건 2년 만에 선고해 주는 게 훨씬 더 현실에 맞고 국민들의 생활에 편히 보상하는 것이지 이런 사실심 인정에 관한 판결을 여러 개 하게 되면 대법원이 결국 해야 될 일들을 지연하고 있다는 거죠. 정의가 지연되는 일이 더 자주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들은 되게 안 좋은 판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하면서 자꾸 이런 대법원이 사실 인정에 관한 판결들이 계속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사건을 하면 하면 할수록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을 못하거나 늦게 하거나 부실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은 하지 않는 게 대법원이 진짜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